이야 대단하네요 구독자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는 지금 낙동정맥을 넘고 있는데요 기상이 좋지 않은 관계로 사항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. 일단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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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위탁의 흔적이 영역히 남아 있는데요 아직.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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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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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으시시한데요 아주 꼭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한장면 같습니다 안개가 깊은 깊은 산골을 길을 달려가다가 갑자기 앞에서 흥! 맞게 말은 무섭히 무섭히 명하여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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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겨울이 되면 통제를 하는 인도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